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세일러문 매장에서 뽑은 콤팩트 가차랑 미니추얼리 타블렛을 소개할까에요 먼저 제가 이거는 일본에서 300엔 주고 뽑은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가지 뽑았는데 나머지는 다 판매하고 이 두개만 제가 갖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거의 프리미엄 그런 돈을 붙여가지고 많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게 제일 인기가 많구요 아마 요거랑 요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구요 실제로 봐도 예쁘구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요 두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한게 참 이쁘더라구요 용도가 거울라구요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하고 여기에 안쪽을 열어보시면 뭐 이렇게 알약이라든지 뭐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거 귀걸이 같은 것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예쁘죠 이것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요 아래도 이렇게 열고 닫아서 쓸 수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요거를 미니추얼리 타블렛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? 자 이것도 아마 알약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알약을 넣고 뭐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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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참 예뻐요 달 모양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열어서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로써 소개는 끝났구요 여러분도 이런 세일러문 가차를 뭐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좀 비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일본에 갔을 때 한번 키디랜드에 가서 구입해 보세요 정말 디테일이 예쁘고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뷰를 마칠게요 안녕